아 진짜 이런 분위기 되게 좋거든요 얘네들 지금 그 초코스타키 오브시연분들 그런 일이 있거든요 지금 에그사드랑 저도사드랑 저 등에서 시금 딴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럴때 무대라는 거는 얘네들만.. 아 이분들만.. 제가 직인이어서 이분들만 혼자 하는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공연을 만들자면은 열심히 준비한 노력과 무대와 여러분들의 큰 한성과 박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큰 한성과 박수가 필요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무대 시작하기 전에 파트했을때 소개하고 인사말 기도하고 제대로 배우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참타지스타라는 이름의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성 듀오예요 흔치 않죠 네 두 명이라서 평소에 이제 네 명 다섯 명 아니면 요새는 뭐 열 명 넘는 걸그릇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두 명의 공연을 보시니까 좀 심심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길지 않은 시간동안 노력 많이 해서 준비했으니까 가시는 길 중에 즐겁게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1분으로 무대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